저희 제품은 충전용 건전지입니다. 기존의 충전용 건전지와 다른 점은 별도의 충전기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스마트폰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건전지입니다. 재사용 건전지, 충전용 건전지는 기존의 1차 전지의 문제점인 폐 건전지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요. 그러한 점에서 저희 라이토즈 배터리는 친환경 제품과 가깝습니다. AA 사이즈, AAA 사이즈 이 두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. 내년 초에는 모든 사이즈의 제품을 생산을 할 예정이며 제품 상단에 IoT 시스템을 장착한 IoT 배터리를 생산하여 배터리의 잔량을 알 수 있고 설치된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 유럽, 미국, 일본 쪽으로 타겟을 두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찾고 있는 곳은 저희 제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럽, 일본, 미국, 중국에 영향력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동시에 찾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